시작됐나요? 아 됐다 됐다 시작했죠 깜짝 레드벨벳 V LIVE 방송입니다 아 대박 하나 나왔어요 대선에 갔다 왔는데 이제 지방에 계셔서 만날 수 없었던 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기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대구의 딸! 저희 집에는 가지 못했지만 대구에 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투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되게 사투리 많이 듣고 왔어요 언니의 가족분들이랑 언니의 집이랑 다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가 맛있는지도 얘기해주세요 매니저 오빠가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셨습니다 아 또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행하는 느낌이죠 여행하는 느낌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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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해요 방송사고! 어 방송사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출발 전인데요 한마디 팬분들께 사랑한다 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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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키스 하나 날려주세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한 번 감기 걸리면 오래간대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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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